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가 소개하는 이달의 책, 대화의 희열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쳇바퀴 속에서 홀로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대화가, 특히 좋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타인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때로는 나와 그의 세계가 겹쳐지기도 합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가 이상하리만큼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우리 마음에 오랜 여운을 남길 명사와 나눈 대화를 담았습니다. 그럼 저는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화의 희열 우리에게는 좋은 대화가 필요하다. 넘어지는 경험은 무엇보다 값져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 강수진 5대 발레단이 슈투투가르트 발레단의 당시 최연소 단원으로 입단했다. 그 후 1994년에 발레단의 솔리스트로 선발되었고 1997년부터 수석 발레리나로 2015년까지 활동했다. 1999년에는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할 수 있는 브누아드 라당스의 최우수 여성무용수상을 받았으며 2007년에는 최고의 예술가에게 장인의 칭호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독일의 칸머 텐저린에 선정되었다. 현재는 국립 발레단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발레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든 공연에 임하는 마음이 다 똑같았어요. 군무를 추든 솔로를 하든 누구보다 즐기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죠.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무대는 그냥 무대예요. 저한테는 항상 똑같았어요. 과거 상처투성의 발사진 하나가 공개된 적이 있다. 오랜 시간 풍파를 맞으면서 성장해가는 나무처럼 마디가 지고 울퉁불퉁 변형된 기형적인 발은 세계가 사랑한 발레리나 강수진의 것이었다.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듯 가볍게 날아오르던 발레리나의 발은 수많은 땀과 노력의 결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나비처럼 우아하지만 단단한 정신력으로 강철 나비라는 별명을 지닌 발레리나 강수진 지금은 자칭 베이비 리더로서 국립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후배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아이에겐 무언가가 있다. 보통 발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강수진은 중학교 1학년 때에야 발레를 처음 배웠다. 감수성 풍부하고 수줍은 소녀였던 강수진의 눈에는 무용수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무용을 시작했다가 어머니가 발레를 배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추천을 해 발레를 접하고 전공을 발레로 전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발레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 탓에 비교적 몸이 굳어있다 보니 다들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다리 찢기나 스트레칭도 따라가기 버거웠다. 하지만 매사에 진심으로 임했던 성실한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발레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인생 전체를 발레와의 사랑에 던져넣었다. 설리번 선생님이 보고 듣지 못하던 헬렌 켈러를 세상과 연결해 주었듯 발레에 무지했던 강수진을 본격적으로 그 길로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이 있다. 바로 모나코 왕래 발레학교의 교장이자 세계적인 무용수들을 키워낸 거장 마리카 베소브라소바 선생님이었다. 마리카 선생님은 강수진이 다니던 중학교에 오디션 겸 클래스를 하러 왔다가 수진을 보고는 부모님께 연락해 날 믿고 모로코로 유학을 보내달라며 부탁했다. 부모님은 딸을 영고도 없는 외국으로 보내도 괜찮을지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마리카 선생님이 제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꼭 보내달라며 여러 차례 강곡하게 설득하자 결국 강수진의 유학을 결정했다. 마리카 선생님은 발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에게서 무엇을 본 것일까 후에 그는 강수진에 대해 10만 명 중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아이였다고 인터뷰했다. 기본기나 테크닉은 부족했지만 강수진에게는 타고난 IT가 있었고 그걸 알아봤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발레리나가 되리라 믿었다고 했다. 그렇게 강수진은 발레를 시작한 지 겨우 2년 만이었던 1981년 12월 15세에 모나코로 유학을 가게 됐다. 언어도 안 통하는 그곳에서 모든 게 힘겨울 수밖에 없었다. 강수진의 눈에 또래 친구들은 이미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항상 맨 뒷줄에 서서 친구들의 등만 쳐다보며 수업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때도 마리카 선생님이 외로운 타국에 홀로 온 강수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다. 마리카 선생님이랑도 처음엔 언어가 다 통하지 않는데도 제가 레슨을 받을 때 힘들어서 울면 다 받아주시고 토닥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향수병이 너무 심해져서 힘들어하자 선생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 게 너무 소중한 기억들이에요. 선생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해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래, 여기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대로 마음 잡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몸을 아끼지 않는 강수진의 노력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또래의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모두 잘 때 옥상에 올라가 달빛을 조명삼아 연습하기도 했다. 발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한 탓에 어떨 땐 토슈즈를 신지 못했다. 한 번은 공연을 앞두고 엄지발톱이 살 속에서 골마 토슈즈에 발을 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걸 본 마리카 선생님이 토슈즈 안에 부드러운 안심고기를 사서 넣어보라고 알려주셨다. 당장 공연을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넣고 무대 위에 올랐는데 무사히 공연이 끝나고 나니 슈즈가 고기에서 나온 핏물로 물들어 있었다. 이렇듯 상상하기 어려운 노력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래도 발레가 좋았다. 그 마음이 컸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 마리카 선생님은 수진에게 발레뿐 아니라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마리카 선생님은 인간성이 발레를 만든다고 말하면서 발레는 스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발레는 기본적인 팀플레이다. 누군가 솔로로 안무를 추고 있어도 뒤에서 군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온전한 무대가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팀원의 호흡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무대에서야 그만큼 유기적인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린 수진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의 단체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신경쓰느라 위험을 달고 지낼 때가 많았다. 강수진은 자기 자신과 또 팀원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별자리 책까지 사서 인간 유형에 대해 알려고 노력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팀원과의 관계를 가다듬는 것부터 발레 무대를 완성시키는 과정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관객에게 무대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어요. 무용수 각자의 진심이나 인간성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성공하려고 테크닉을 아무리 연습해도 딱 그 순간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는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어떤 도움을 받고 함께 성장하느냐에 달려있기도 해요. 하나의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서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는 과정도 중요한 거죠. 마리카 선생님 곁에서 발레를 삶의 일부로 배워가던 강수진은 1985년 세계적 권위의 스위스 로장 콩쿠르에 출전해 전 세계 무용수들 사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러브콜을 받았으나 독일의 명문 발레단인 슈투투 가르트 발레단의 오디션을 보고 정식 입단하게 되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마리카 선생님과 떨어져 독립해 생활하는 것, 또다시 말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처음에는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희망에 차서 독일로 떠났지만 처음 보금자리로 삼았던 곳은 춥고 저렴한 지하방이었다.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나고 극장과 거리도 멀어서 저렴한 월세가 무색하게 연습이 끝나고 밤늦게 귀가할 때 드는 택시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나중에 마리카 선생님이 잘 지냈는지 보러 왔다가 놀라서 친구들과 다른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또 한 번 도움을 주셨다. 하지만 당시 수진을 힘들게 했던 것은 현실적인 생활 문제가 아니었다. 정말 괴로웠던 것은 꿈꾸던 발레단에 입단했는데도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콩쿠르 우승을 하자 무명 시절이 시작된 것이다. 발레단에 들어갔다고 바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예비 번호를 받아 연기할 순서를 기다려야 했는데 수진은 군무에 오르는 것만도 예비 다섯 번째였다. 네 명의 선배들이 모두 무대에 못 오르는 상황이 생기면 그제야 차례가 오는 것이었다. 슈트트 가르트 발레단이 워낙 명성이 자자한 곳이다 보니까 입단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현실은 제 생각과 많이 달랐죠. 슈트트 가르트 발레단에는 저 말고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발레리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발레리나의 경우 무대에 오르지 못하거나 오른다 해도 무대의 뒤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싶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기약 없이 기다리는 약 2년간 슬럼프가 찾아왔다.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음식을 먹다 보니 살이 쪘고 연습을 소홀히 했다. 모든 시간이 버겁게 느껴져 자주 울기도 했다. 그런데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비 다섯 번째의 순서가 예기치 못하게 찾아왔다. 문제는 고대하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몸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연습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하필 그때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결국 강수진에게 그날의 공연은 악몽과 같은 기억이 되었다. 근무에서도 혼자서 다른 팀원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수까지 했으니 해고당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대기하는 후보여도 항상 공연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완벽하게 그 사이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게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런데 연습이 부족해서 혼자 코미디 발레를 하게 된 거죠. 그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와 동시에 성실한 기다림에는 언젠가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배운 순간이기도 했다. 이후로는 어떤 근무에 들어가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다. 그저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100%를 발휘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자 관객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꼈다. 작은 공연의 근무에서부터 한결같이 성실하게 무대에 임하다 보니 누구보다 꾸준한 모습에 주역을 맡을 기회도 따라왔다. 만 18세에 슈트투 가르트에 입단했는데 27세에 처음으로 솔리스트를 맡았다. 무명 시절도 의외로 길었던 셈이다. 하지만 강수진이 모든 무대에 임하는 마음은 항상 같았다. 사실 처음 근무에 들어갔을 때 주역까지는 기대조차 안 했어요. 그냥 무대에서 춤추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기억나는 게 한 동작을 가지고 혼자 연습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너 정말 발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맞다고 했죠. 저는 천공을 위해서 발레를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작은 공연에 근무를 추든 큰 공연에서 주역을 맡든 무대는 무대예요. 저한테는 모든 공연에 임하는 마음이 항상 똑같거든요. 근무는 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주역은 테크닉이나 책임감면에서 무거워지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마음가짐은 달라지지 않아요. 입당 9년 만에 맡은 첫 주역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그 공연에서 강수진은 모든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줄리엣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나가는 과정 모두가 기쁨이었으나 강수진에게는 강수진에게는 발레를 하는 매 순간의 행복 자체가 컸다. 몸을 조각하는 발레리나 마리카 선생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 강수진은 마리카 선생님과 함께 여러 유명한 박물관에 자주 방문했다. 그중 피렌치의 다비드 상 앞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물었다. 뭐가 느껴지니? 그때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선생님이 수진에게 조각과 같이 아름다운 근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수진의 몸은 팔다리가 길고 가늘어 타고난 발레리나 체형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몸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체형을 하나하나 만들어 온 것이다. 그 과정은 마치 악기를 길들이는 것처럼 내 몸을 내가 상상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음식도 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했다. 제 몸이 발레를 하기에 완벽한 체형은 아니에요. 팔, 다리, 목 길이는 괜찮은데 무릎 아래로는 발레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을 바꾸는 연습도 했어요. 노력하면 체형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근육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식스팩을 만드는 것처럼 근육 하나하나를 조각하듯이 섬세하게 만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몸은 하루라도 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기에 쉴 수가 없었다. 강수진의 하루는 매일 기계처럼 단조롭게 반복됐다. 새벽 5시쯤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아침 연습에 들어갔다. 극장에 가기 전 2시간 동안 개인 연습을 하며 언제나 3,000번의 점프를 뛰었다. 처음에는 1,000번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반복하다 보니 3,000번까지는 뛸 수 있게 되었다.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 운동을 하는 것보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게 훨씬 어렵다. 하지만 강수진은 집중력을 발휘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자신의 한기를 높여가는 것에서 희열감을 느꼈다. 강수진은 이 연습을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다. 아침에 미리 연습하면 언제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컨디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레단에 나가 연습과 리허설을 반복했다. 하루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을 땐 밤 11시가 될 때도 있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도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하다 보니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몸이 움직여졌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힘든 날에도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만 이라도 연습할 정도로 꾸준히 했다.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5분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평소처럼 출근해서 연습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연습으로 꽉 채우는 방법뿐이었다. 그래서 강수진은 스스로를 재능보다는 수많은 땀방울을 바탕으로 한 노력파라고 여긴다.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제가 무대에서 빛이 나도록 타고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 부족함을 채우려고 계속 노력한 케이스예요. 물론 재능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고 애초에 선생님이 발탁도 안하셨겠죠. 대신 그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일상은 매일 극장 집만 오가는 단절한 날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렇게 주루하면서도 지독하게 치열했던 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수진은 재능과 노력은 결국 맞물려 있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것도 배운 것을 연습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력하는 힘 자체가 하나의 재능인 셈이다. 그 과정은 익히 유명한 강수진의 발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강수진이 신발을 벗고 탁자 위에 다리를 놀려놓았는데 그때 처음 강수진의 발을 본 남편이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했다. 비카소 그림 같아. 남편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담긴 액자를 선물해 주었다. 못생긴 발을 보이는 것이 짐짓 부끄러웠는데 그가 발을 칭찬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자 발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다. 못생긴 발은 강수진이 노력이라는 재능을 있는 힘껏 발휘해왔다는 증거이자 역사였다. 화려했던 순간에 찾아온 부상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에게 1998년과 1999년은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하게 명성을 드높인 의미도 있는 해였다. 한국인 최초로 무용기의 아카데미상 이라 불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분화하드 라당스를 수상했고 유명 브랜드 모델이 되어 독일의 길거리나 지하철 버스 곳곳에 사진이 붙었다. 독일의 난협회가 새롭게 개발한 품종의 난에 강수진의 이름을 붙여준 일도 있었다. 그만큼 온 세상이 강수진을 주목하고 사랑했다. 하지만 발레리나로서 전성기에 다다랐던 그 시기 이후 강수진은 가장 괴로운 암흑길을 걷게 됐다. 바로 부상 때문이었다. 1995년부터 하루도 쉬지 않았던 엄청난 양의 연습이 다리에 조금씩 도구로 쌓여왔던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다리의 정강이뼈가 갈라지고 있었지만 쉬지 않고 5년을 달렸고 1999년에 상을 탄 뒤에는 공연은 커녕 걷거나 자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의 통증이 심해졌다. 의사들은 강수진에게 앞으로 발레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에 선 순간 발레 인생이 끝났다는 선고를 들은 셈이었다. 제 몸에 대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게 브레이크 없이 쭉 나아가는 게 저에게 잘 맞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기에 후회는 하지 않지만 부상을 극복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다시 발레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주변에서도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유일하게 남편만이 곁에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를 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고통스러운 통증이 계속되어 재활을 해도 이전만큼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당장 쉬어야 했던 1년 동안 거의 매일이 울음바다였다. 뼈가 어느 정도 붙어야 재활도 시도할 텐데 너무 상처가 깊고 골마 있어서 걷지도 못하고 엉덩이로 움직여야 할 정도였다. 당연히 발레에 대해선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래도 재활을 받자 겨우 뼈가 조금씩 붙는 게 보였고 어떻게든 다시 조금씩 발레 동작을 시도해봤다. 그러나 뼈가 붙고 있다고 해도 한동안 몸을 거의 움직이질 못했으니 피 땀 흘려 조각해놓은 근육들도 이전 같지 않았다. 발레의 기본 동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강수진이 느낀 슬망감은 엄청났다. 게다가 처음 발레를 배울 때와 달리 다시 무대에 설 때는 원래의 기량을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고 좌절감은 깊어졌다. 난생 처음 마주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강수진은 당장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한 걸음부터 내딛기로 했다. 연습을 한 시간 더 해보자 라는 높은 목표가 아니라 당장 발을 1cm라도 더 들어보자 라는 아주 작은 시도부터 목표로 잡았다. 새벽 2시든 3시든 시도때도 없이 발레발을 붙잡고 서서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울면서 연습을 했다. 고통스럽지만 신기하게도 안되던 동작이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남아 조금씩 나아지는 변화가 생겼다. 사실 다시 생각해도 그때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큰 고통을 겪고 나니까 조그마한 행복에도 더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게 긍정적인 일이랄까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면서 시간이 지나니 또 어느 순간 웃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무용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선고를 받았던 강수진은 그렇게 기적을 일구어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다. 복귀작은 첫 주역 작품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리허설 때 처음으로 감독님에게 집에 가겠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버티며 연습을 거듭했고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주변에서는 오래 쉰 것 같지 않다며 놀라워했고 심지어 부상 전보다 표현의 깊이가 생겼다는 호평까지 받았다. 몸이 좋지 않으면 쉬어야 한다는 걸 깨달은 일화도 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할 때였는데 열이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다. 어떻게든 무대에 올랐지만 귀가 웅웅거리는 통에 일막은 어떻게 넘어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급기야 탄막에서는 파트너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 관객을 바라보며 착지해야 했는데 멈췄더니 눈앞에 파트너의 얼굴이 보였다. 그날 공연을 끝낸 뒤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서지 못했다는 사실에 속상하고 화가 났다. 몸이 힘들 때는 나를 위해서 관객을 위해서 놀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은퇴 그리고 또 다른 막의 시작 2016년 7월 22일 강수진은 입단 3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현역에서 은퇴하며 예부개니 오내긴 공연을 선보였다. 공식적으로는 이날이 은퇴 공연이었지만 은퇴를 정해준 뒤 마음속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작품과 하나씩 조용한 작별을 나누었다. 마지막 공연에서 관객들은 고맙다며 수진 플랜카드를 드는 이벤트를 보여줬다. 발레리나 강수진을 30년 동안 지켜보고 때로는 기다려준 관객들 덕분에 지금의 강수진이 있었다고 생각하기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안겨주는 감동은 더욱 컸다. 은퇴 무대라는 점에 큰 의미를 담진 않았어요. 관객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발레를 할 수 있었으니 어떤 공연이든 항상 좋은 공연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뿐이죠. 끝나면 울컥할 줄 알았는데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저 발레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항상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100% 채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는 전혀 없어요. 마지막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어 감사했고 이제 됐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강수진은 마지막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기에 아쉽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현역으로서 최고의 무대를 마친 뒤 강수진에게는 새로운 막이 열렸다. 한국 국립 발레단 단장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것이다. 30년간 해외 곳곳에서 발레를 했고 익숙한 세계를 남겨둔 채 새로운 환경으로 삶을 옮겨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수진이 제안을 받고 결정을 내리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탄탄한 커리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노후 사랑하는 남편까지 이미 독일에서 더 바랄 게 없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이 아니면 한국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사실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 한국에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있었다. 독일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강수진은 항상 한국인 이었고 발레를 통해 한국인 강수진으로서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곳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며 한국을 알리는 것도 뿌듯했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 후배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역시 기쁜 일이 되리라 여겼다. 은퇴 후 지금이라면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들어 한국행을 결정했고 다행히 남편도 흔쾌히 한국에서 사는 것에 찬성해 주었다. 하지만 좋은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된다는 보장이 없듯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것은 시작이자 도전이었다. 국립 발레단의 예술감독이 된 강수진은 매 시즌의 작품 선정과 연기자 캐스팅 행정결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독일과 다른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단원들과 합을 맞춰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다.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자칭 베이비 리더로서 말이다. 단원들과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마주치고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출근하면 발레복으로 갈아입고 단원들과 시간을 보낸다. 강수진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발레를 하려고 하는 무용수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선배로서 힘든 시기에 있는 후배를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서 속상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울음부터 터뜨리는 단원도 있어요.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소화하려고 욕심낼 때 그런데 역시나 그게 잘 안 될 때 저도 지켜보는 게 안타까워요.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저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도 하고 가끔 그게 긴 인생 상담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얘기에서 무엇이라도 건져서 도움이 된다면 그건 자기 것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경험을 말해주고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인 거예요. 같은 목표를 향해 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같은 길을 걷지는 않는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단을 오르고 문을 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 아닐까? 강수진이 생각하는 리더란 위에서 끌어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맨 끝에서 지켜보고 기다리며 밀어 올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강수진은 오늘도 단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발레를 하는 이유 강수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나라의 후배 무용수들에게도 더 넓은 세계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길을 열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금은 지금 한국 발레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무용수가 없는 발레단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문무용단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박세은 발레리나가 입단해 동양인 최초로 주역을 맡았고 강수진이 몸담았던 독일 슈트투 가르트 발레단에서도 강효정 발레리나가 활동하고 있다. 또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 동양인 남성 최초로 김기민 발레리노가 입단해 동양인 남성 최초로 분우아드라 당스 최고 남성 무용 수상을 타기도 했다. 덕분에 국내에서도 수준 높은 발레 공연을 관객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대중들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던 예술이었던 발레가 조금은 가까워진 듯 하다. 예전에는 희한하게 동양인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인들은 흥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랐다면 지금은 좋은 선생님도 있고 많은 정보도 축적되면서 음악이나 작품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무척 빨리 습득하거든요. 물론 그러면서도 개성을 개성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요. 예전엔 그런 정보가 없으니 자신이 알아서 길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 갈 길을 간 것 뿐인데 만약 제가 밟은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면 저에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저 발레를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소녀는 점차 무대를 즐길 수 있는 발레리나로 성장했고 50대가 된 지금은 자신의 삶을 이끌고 지탱해준 발레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역할에 몰두하고 있다. 최고라는 타이틀과 수많은 상은 발레를 해나가며 따라온 결과일 뿐 더 중요한 것은 발레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여긴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발레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작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다. 내가 이걸 왜 시작했지? 생각해보면 결국 좋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마음가짐을 계속 다듬고 상기시켜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후배들도 발레를 하는 자신의 순간들을 아름답게 생각하며 좋아하는 마음에 집중하다 보면 조금 덜 힘들게 지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술에서 완벽이란 정답이 없기에 매 순간은 더욱 특별하고 값지다. 그래서 강수진이 늘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100%의 역량을 끌어내려 시도하지 못할 바에야 넘어지고 그 느낌을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한 경험이다. 모든 무대가 각자의 삶에 오직 한 번의 무대이기 때문이다. 아마 우리 삶에 주어지는 무대에서도 그 특별함의 가치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